1. 고로의 모세 오직 언약 기준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인 구원의 자리, 흑암의 건세를 무너뜨리는 전도의 자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자리에서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12월 둘째 주 하나둑이고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토요액 심훈련이 12월 16일 참사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입대 전 랩런트 온라인 인턴십이 세계분대에 절대망대를 세우는 제자를 주제로 12월 16일 토요일 1시 30분부터 줌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및 문의는 세계군성규연합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37 화요제자훈련이 12월 26일 덕평RTC에서 진행됩니다. 20일까지 위하.kr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 예비대학생 수련회과 먼저 준비할 3가지 망대, 여정, 이정표를 주제로 12월 27일 덕평RTC에서 진행됩니다. 22일까지 위하.kr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직자대학원 7강 중직자 현장 포럼이 오후 2시 30분부터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단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단임 목사님은 현재 중남미 순회사역에 참석 중이십니다. 일정은 주보와 화면에 나와 있으니 단임 목사님의 남은 사역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남녀전도의 원례회가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선교위원회가 오후 1시 30분부터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예결산 통과를 위한 공동의회 2014년 신년도 직원 임명이 다음 주 이래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다음 주 이래 있습니다. 권찰회가 11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본당에서 종강합니다. 단임 목사 해외사역 및 신년도 준비를 위한 장로기도회가 12월 13일까지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구역 장부를 다음 주 이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서미스쿨 교사를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내 입학 안내 및 주보를 참고하셔서 다음 주 이래까지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고 문의는 김진용 목사께 하시기 바랍니다. 2024학년도 하나 서미스쿨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주보 혹은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다음 주 이래까지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고 문의는 김진용 목사께 하시기 바랍니다. 4대교구 중구구역 황종수 집사 권춘자 권사 아들 황진우 군 결혼식이 12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 20분에 노비아 갈라 웨딩 동촌점 5층 갈라 판타지아홀에서 있습니다. 당일 오후 1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2대교구 현풍구역 김세호 도수정 집사 가정 출산하였습니다. 새로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가정과 랩런트를 위해 많은 축하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2대교구 현풍구역 김세호 도수정 집사